외지인 비용을 높게 하겠다는 거는 청약 받는 그 시의 시민들한테 더 우선권을 두겠다. 그 가점을 더 주겠다는 거죠. 네, 장대장 TV의 장대장입니다. 오늘 부동산 관련 긴급 속보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다음 주, 다음 주 정도의 결정 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신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관한 내용인데 고주 기간을 가점에 넣는 것을 검토를 하겠다. 지금 가점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주택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이 32점. 그러니까 얼마나 무주택 기간을 오래 했냐. 오래 할수록 점수가 높은 거고요. 부양가족이 35점. 부양가족이 만점이 6명인데 35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이 만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15년 이상이 만점. 이게 17점이에요. 총 84점인데 거주 기간은 우리가 당의 지역. 우선 그런 게 1년 이상 거주. 이런 게 자격 요건이 1순위 자격 요건이 돼 있지. 거주 기간 가지고 가점을 몇 점이다. 몇 년 이상 그 지역에 산 건 몇 점이다. 또 몇 년은 몇 점이다. 이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검토를 하겠다. 그 지역에 올해 40분한테 가점을 더 주겠다. 이런 내용인데. 한번 내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주택 공급 규칙 개정 간 통과시키며 국토부에 검토 공고를 했다. 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청약에서 우선 공급 받을 수 있는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요건을 가점제 대상으로 넣어 가점을 차등 부여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는 거주 기간 요건은 우선 공급 대상이 되는지 여부만 가린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거주 기간 요건은 우선 공급 대상이냐 아니냐. 이거 여기에만 들어가는데 이제는 가점에도 포함시킬 것을 규제 개혁위원회에서 국토부에 공고를 했다는 거죠. 국토부가 이걸 받아들이면 가점에 적용이 되면 지금까지의 어떤 청약 가점의 제도가 아주 바뀌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청약을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지 귀를 쫑긋 세우고 촉각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국토부가 제출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바꾸겠다는 거죠. 통과시키면서 해당 지역 거주 기간 요건을 가점제 대상으로 놓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부대 공고를 달았다. 이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수도권 주택 청약에서 우선순위를 받는 해당 지역 거주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 최근에 과천 같은 경우도 이제 과천이 거의 중강남이기 때문에 완전 로또다 청약만 되면 그래서 이제 과천 쪽으로 이사를 가는 분들이 많아졌는데 이걸 이제 1년을 2년으로 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반발을 했는데 이건 결국 그 반발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보시면 이 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이후 수도권으로 전입한 지 1년은 넘었으나 2년은 되지 않은 수요자들이 갑작스럽게 청약 기회를 잃게 되면서 반발했지만 개정안은 용케 규제안을 통과했다. 반발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나는 내가 이거 청약 받으려고 1년 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왔는데 갑자기 2년으로 하면 어떻게 하냐. 반발했지만 그대로 2년으로 가겠다는 거죠. 수도권은. 수도권은 워낙에 지금 주택 문제, 주택난이 심하기 때문에 2년 이상의 해당 거주를 해야 1순위 자격을 넘는 그런 자격 요건을 만들었던 거죠. 자, 계속해서 보시면 국토부는 규제개혁위원회 부대 공고에 따라 거주기간을 가점제 대상. 자, 중요합니다. 거주기간을 가점제 대상. 자, 다같이 가점제 대상으로 넣을지 검토할 방침이다. 혼자 보시면서 따라 하세요. 따라 하세요. 전철에, 지하철에 보신 분들 소리 크게 내지는 못하겠지만 그냥 입 벙크지면서 가점제. 입을 너무나 요즘에 마스크도 쓰고 입을 안 움직이기 때문에 입냄새가 많이 납니다. 입을 좀 움직여줘야 돼요. 마스크 한 번씩 내렸다가 올리고 참 유튜브 아주 유익하네요. 입냄새 제거도 해드리고. 거주기간이 가점제 대상이 되면 거주기간을 구간별로 나누고. 자, 거주기간. 다 지금 구간이 있죠. 무주택도 1년, 2년, 3년, 4년 구간이 있고 부양가족수도 1명, 2명, 3명 구간이 있고 청약통제 가입기간도 1년, 2년 구간이 있듯이 거주기간. 그 기간에 3년 사느냐, 4년 사느냐, 5년 사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점제 등급을 매기겠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산 사람일수록 가점이 높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현재 해당 거주기간 요건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 그렇죠. 우리가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했다 그러면 수원시에 만약에 분양을 받는다 그러면 수원시 거주자의 30%, 그 다음에 수원시 거주자는 경기도가 20%일 때 수원시 거주자는 같이 경쟁을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경기도가 20%면 그 20% 안에 같이 경쟁을 하고 그 다음에 50%, 서울시와 인천광역시가 수도권이 서울, 경기, 인천이기 때문에 그 50% 안에 또 떨어지면 거기서 같이 경쟁을 할 수가 있었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예를 들어 과천시 아파트 청약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수도권 주민은 모두 청약에 참을 수 있지만 모두 참을 수 있죠, 수도권은. 1순위 내에서도 과천시민을 우선 뽑죠. 이때 과천시민의 기준이 되는 거주기간이 1년인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 2년으로 벽이 더 높아진다 이거죠. 이게 갑자기 한 1년 전에 거주기간을 갖추기 위해서 이주하시는 분들을 좀 벽을 더 높게 해주겠다. 그 벽을 높게 해주게, 외지인 벽을 높게 하겠다는 거는 그 해당 청약받는 그 시의 시민들한테 더 우선권을 두겠다. 그 우선권도 오래 사신 분한테 더 우선권을 두겠다. 그 가점을 더 주겠다는 거죠. 물론 그러면 이 가점제가 종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부양가족수라든지 통장 무주택기관이라든지 청약통장 가입기관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이것까지 가점에 들어가면 이제 종합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따져봐야겠죠, 점수를.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공고치지는 규제, 규제의의 공고치지는 한 지역에 오래 거주할수록 해당 지역 아파트를 청약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거주한 시민에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규제의 통과 이후 현재 법제처에 해당 부처에서 통과되면 그 부처, 법제처 모든 법은 법제처 심사를 받아야 되죠. 법이 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법제처 심사가 통과되면 이르면 4주 말쯤에 생랠 전망이라고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는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거주기간 요건을 강화하는 요건뿐만이 아니라 주택 재당첨 제한 기간을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투기과의 지구 내 주택에 당첨된 개구 10년 그러니까 재당첨도 이거를 이제 당첨됐는데 또 당첨되게 하는 기간을 늘려서 당첨되지 한 번도 당첨되지 않은 분들한테 더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조정대상 지역 내 당첨된 개구는 7년으로 높이는 개구다. 그러니까 투기과의 지구란 부작가 상한제는 10년 조정대상 지역 내의 개구는 7년으로 높인다. 재당첨 제한 기간. 그러니까 당첨되지 않았던 분들한테 더 우선권을 주겠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공급질서 결환자와 아스턴제에 대해 적박일로부터 10년간 입주 자격을 제하는 규제도 들었다. 자 엄격하게 이런 법을 통해서 무주택자이고 여러 가지 가점이 높은 분 가점 중에서도 그 지역에 오래 사신 분한테 가점을 더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긴급속보로 다음 주에 이제 법제처에 통과가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청약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댓글 이런 댓글들을 통해서 이제는 고민이 있으신 분도 방송 전에 상담을 좀 해드리고 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